이 차량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수입 SV 1위 BMW X5 페이스리프트의 국내 출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8월 정도에 국내 출시가 될 예정으로 풀체인지급 신형처럼 확실하게 달라진 X5를 앞으로 3달 뒤에는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황골탈퇴한 실내,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까지 업데이트된 공식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흥분되었죠? 이유는 저도 X5 오너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량이 X5인데요. X5 페이스리프트의 국내 출시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10일 뒤에는 국내에서 볼 수 있겠네요. 스윗 프리미엄 SUV를 대표하는 BMW X5는 현재는 스윗 SUV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이죠. 쟁쟁한 경쟁 모델로 벤츠, 주엘이나 포르쉐, 카이엔, 노말 차량도 있지만 탄탄한 성능과 기본기만큼은 가장 뛰어난 차량이 X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SUV의 교과서라는 별명과 함께 남자는 X5죠? 이렇게 말을 하시죠. 먼저 황국을 탈퇴한 궁금한 실내 디자인부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풀체인지 차량에서 본 실내 공간은 X7이나 플래그십 7 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이죠.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14.9인치의 초대형 임포테인먼트입니다. 12.3인치의 계기판과 함께 하나로 연결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전히 변경되었죠. 최신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부러움이 없겠네요. 임포테인먼트에는 아이드라이브 8이 새롭게 제공되고요. 기존 오너 입장에서 물리적인 버튼이 사라진 점은 좀 어색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더욱 확실히 달라진 것 같고요. 확실히 더 커진 화면은 부럽습니다. 14.9인치의 화면보다도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 점은 앰비언트의 기능인데요. 새롭게 제공되는 LED 라이트 바이죠. 플래그십 X7과 7시리즈에서 먼저 선보이면서 이건 플래그십 차량만 해서 제공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우였네요. 존재감이 느껴지는 LED 바는 볼 때마다 멋질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진 점이 있다면 일부러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나빠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던 크리스탈 기아노브가 사라졌는데요. X5 오너 입장에서 X5를 구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디자인이 바로 크리스탈 기아노브인데요. 실내에서는 이 반짝반짝 거리는 크리스탈 느낌의 버튼들을 자주 볼 수 있죠. 차량을 탈 때마다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걸 뺐네요. 처음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면서 전동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빠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것도 기우일 것 같습니다. 이온의 X5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된 이후에 고성능 X5M 차량이 공개되었는데요. 설마 설마 했는데 고성능 X5M 실내에는 기아노브가 기존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성능에 그대로 놔뒀다 훨씬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고성능 M모델에는 기아노브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며 일반 노멀과 차이를 둔 것이죠. 기아노브가 사라진 공간에는 작은 토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면서 수납공간들이 늘어났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단지 기아노브만 사라진 것이라서 기아 콘솔적 공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14.9인치의 임포테인먼트를 얻었으니 위로 삼아야겠죠. 12.3인치의 계기판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이 되었구요.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티맥과 같은 기능들이 계기판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이죠. K판의 지도를 볼 수 있다면 임포테인먼트에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카 플레이가 업데이트되면서 화면 영역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죠. 그래서 14.9인치의 임포테인먼트는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주행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기존 HUD도 사용하기에는 편리했는데 더욱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부러움을 사게 될 것 같네요. 새롭게 디자인된 송풍구를 볼 수 있구요. 시트의 디자인은 기존 BMW 차량보다는 우아함을 자랑하는 벤츠의 시트처럼 디자인과 패턴이 고급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승기를 굳히려고 이렇게 변경된 것일까요? 아참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점이 있는데 X5의 이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기존에도 차량에 따라서 제공했죠. 단 쿠페 차량만 제외하고요. 앞으로 출시될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당연히 제공됩니다. 특히 최상위 가죽 시트를 메리노 시트라고 하는데 경쟁 차량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의 시트라서 이열 공간이 중요한 패밀리가 이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고성능 X5 M 차량의 시트는 헤드레스트 부분이 확실히 공격적인 디자인이죠. 참고로 다른 차량 시트에서 볼 수 없는 어깨쪽 각도 조절 기능이 제공됩니다. 좀 더 최적화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실내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외부 디자인도 잠시 보시죠. 외부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BMW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멧돼지 콧구멍 같은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구요. 달라진 외부 디자인의 핵심은 점등되는 콧구멍입니다. 역동적인 쿠페 디자인을 자랑하는 X6의 그릴에서 라이팅 기능이 먼저 제공되었죠. 이 기능은 BMW 오너라고 해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이 X5 페이스리프트에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빛이 사라진 밤에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이 제공되는 X6를 보면 성남 멧돼지가 빠르게 달려오는 것 같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X5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 기능이 제공됩니다. 주간에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면 야간에는 존재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 같네요. 전면부 핵심 디자인은 눈에 해당되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죠. 꺾인 화살표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내부의 형상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패턴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블루 색상의 레이저 라이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야간에 600m의 시야를 확보하는 독보적인 기능인데 이 기능이 사라졌네요. 제 경우 캠핑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한적한 도로에서 진가를 정말 경험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범퍼의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상위 차량인 X7처럼 좀 더 웅장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은 M 차량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측면부에는 새로운 휠 디자인과 함께 팬더 측면의 크롬 가니쉬의 디자인도 좀 더 공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후면부는 얼핏 보면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은데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 디자인은 국내의 이 차량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렉스턴입니다. 뭐 BMW가 따라한 것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입니다. X5 오너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ZF 8단 변속기와 6기통 엔진의 조합인데요. 이 ZF 변속기는 다양한 프리미엄 차량에서 볼 수 있죠. 뭐 레인즈 위로버에서도 볼 수 있고요. 카이엔 같은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매끄러운 변속 조합이라면 당연히 BMW 차량이 되겠죠. 가격도 이미 공개되었는데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 기본 모델 40i가 68,495달러로 기존에는 62,595달러였죠. 약 5,900달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며 국내 출시가 될 때 한 천만원 정도의 인상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파워트레인은 대폭 개선되었는데 가솔린 엔진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BMW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제가 먼저 이용해보니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정차시의 엔질를 멈추고 작동하게 되는 스타벤 고우 기능에 이질감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조합에서는 이질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꺼놓지 않아도 될 정도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면서 가속감이 높아졌고요.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조합에서는 40마력을 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제로백을 포함해서 주행 성능까지 크게 향상되었을 것 같네요. 이 톤이 훨씬 넘어가는 멧돼지와 같은 덩치를 가진 X5를 스포츠카처럼 사뿐하게 밀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내 출시가 10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X5의 인기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출시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